안녕하세요. 회알 정경원입니다.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운남고차수몰이차 출판기념회가 송황리의 4일차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진짜 뵐 수 없는 분들까지 오셨고 오셔서 1시간, 2시간, 심지어는 3시간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책은 사실은 완판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출판사 분의 200권의 책을 판매 중인데 그것도 한 절반 정도 판매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지막 날인데 더 힘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시지 못하셨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들께도 이 말씀 하나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아 좋다. 행복하다.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